여기는요 이민스프리 제주하우스인데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장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보기도 더 편하고 구경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드는 거요? 제일 좋은 건 캔들 캔들 좋아요 이쪽에는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로 공기가 나와서 향을 맡아보실 수 있습니다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들로 만든 음식들도 많고요 다 맛있어요 다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에 꼭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